어 이거 퇴장이에요 두아르테 선수 퇴장이면 임선민은 경고 두아르테는 퇴장이에요 모모케니로 퇴장이에요 지금 이게 아하 이렇게 되면 안산 오늘 경기도 참 시작하자마자 어려움을 겪네요 이 카데나 시즌스를 바깥쪽 먼쪽 포스트 쪽으로 빼서 공격을 진행을 했었는데 아 상당히 좀 센스있는 그런 셋피스 작업이었습니다 네 김선구가 두아르테 선수의 경합이었습니다 오늘 아마 위치상으로 두 선수가 많이 좀 부딪친 가능성이 높죠 네 완전치가 않기 때문에 과연 이 수비벽이 얼만큼 튼치는 자 일단은 지금 김선민 선수에게 파울이 선언이 머저 됐던가 아 다시 나오네요 두아르테는 김성민 선수가 그 다음 여기서 좀 차는 동작이 있었어요 자 경고를 받습니다 자 어 이거 퇴장이에요 두아르테는 퇴장이면 두아르테는 퇴장이네요 지금 이게 아하 이렇게 되면 안산 오늘 경기도 참 시작하자마자 어려움을 겪네요 망연자실한 표정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안산이 공격 작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수가 두아르테 선수거든요 그렇죠 한 선수가 오복성 반칙으로 퇴장을 당합니다 두아르테입니다 지금 두아르테 선수는 아예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다시 나오네요 여기서 이제 김성민 선수가 밤에 타 Москв이 뒷관를 만드는 데 둘이 그런 동작이 나왔고 바로 퇴장이고요 이제 알았어요 두아르테 선수가 이제 알았어요 두아르테 선수가 이제 알았어요 두아르테 선수가 네 아마 VR쪽에서도 얘기가 있었을거고 네 간격을 잃지 않고 있구요 그걸 뚫어야 하는 서울이래 됩니다 자 중앙쪽 크로스 자 중앙쪽 피어있어요 슛 맞다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골키퍼 왼손을 맞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네 결국에는 공중볼 작업에 강한 선수 까드네스 선수 지금은 결... 버너킥 뒤쪽 슛 맞다 드디어 들어갔어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동점골 김경준 근데 이게 진짜 네 김경준 96분에 결투 1대1로 무승으로 끝났습니다 아 경기 참 어렵네요 이거는 사실 안산브리너스가 얼마나 큰게 있는지 우리가 알고있는 원래안산브리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